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오케이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오늘 이병옥의 3세판 드디어 임대목님과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에요? 네,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반응이 어떠세요? 똑같은 반응입니다. 연습장에서는 선생님이 정말 좋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올해의 필드를 기대해보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찌 보면 모범 답안일 수 있는 모델인 3세판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예 못 치는 사람도 와서 좀 하지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임대목님 같은 분이 와서 스윙에 대한 느낌을 전달했을 때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 기준에서는 지난주에 거의 다 끝났어요. 그 정도면 뭐 즐기시면 되겠다. 하지만 지난주까지의 레슨에는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안 됐어요. 즉 소울, 영혼이 들어가지 않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엄청나게 좋은 스윙 가지고도 아직 80대 초반을 못 쳐보셨죠? 네. 못 쳐봤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그럴 수가 있어? 저 스윙 가지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목님도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큰 선물을 드리고 우리 임대목 출연자께도 큰 선물을 드릴 건데요. 실제로 오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공개해드립니다. 사실 그리고 이 내용 이후에 제가 한 주일 동안에 O1, O2, 그리고 아 죽겠어요! 시리즈에서도 제가 그걸 언급을 해서 이미 촬영을 마쳐놨는데 먼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합니다. 자 그럼 임대목님과 함께하는 이병옥의 3세판 그 마지막 시간 3세판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는 정말 끄집어 당기는 느낌으로 해서 공이 헤드에 붙어 나간다는 느낌으로 쳐보자고 그랬죠? 그리고 임대목님의 약간 고질병이 고집스럽게 공을 오른쪽에 두죠? 그걸 변화를 약간씩 주셔야 되요. 자 가보겠습니다. 한 두 개만 쳐볼까요? 쭉 해서 당기고 있다는 느낌. 네. 공이 약간 더 왼쪽. 끝. 멀리 칠 필요 없습니다. 쭉.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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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클럽 헤드에 공이 붙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O2를 치게 되면 뭐 더윈 안 치셔도 될 것 같아요. O2를 치게 되면 정말 핀에 꽂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O2를 치면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콤맛이라는 것을 처음 제대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윙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마스터 단계인데 자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이제 뭐 O2도 거의 완벽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임대목님한테 보면 못 친다 잘 친다의 그런 걸 떠나서 맛이 없다. 아직은 맛이 없는데 그 맛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맛이 없다는 게 못 친다가 아니에요. 그 맛 내는 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손재주가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제가 요즘에 뭐 이케아 같은 데서 가구 사다가 조립 많이 하잖아요. 조립 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조립을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만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렇게 나사를 네 군데를 박아야 되면 박고 꽉 박고 꽉 박고 꽉 박고 마지막 거 박으려니까 나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목재이기 때문에 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야 여기 조금 박아 놓고 박아 놓고 조금씩 조금씩 조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네가 원하는 모양 탁 해서 그 강도를 맞춰서 싹싹싹 조이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배우고 나서 아예 조립을 안 해요. 나는 물건을 살 때 철제로 완제품 된 거 또는 조립을 해 주는 거 외에는 절대로 제가 조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왜 쓰잘데기 없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골프 스윙은 여러분들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잘못 배우고 있어요. 임대묵 님도 골프 스윙을 배우는 데 있어서 뭔가가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했던 게 제가 가구를 조립했던 방식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이미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어드레스 하면 그립은 딱 무슨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견고한. 그래서 견고한 그립. 펑! 마시고 딱 하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조이고. 저조차도 겨착!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는 어떠한 느낌으로 쳐야 된다고 드린 거지만 이제 내가 실전적으로 공을 칠 때는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거의 판도라급으로 옥1, 옥2 그리고 죽겠어요 시리즈에다가 한 주일 동안에 딱 말씀드린 것처럼 해놓았거든요. 다 그러면 겨드랑이 조이라고 그러고 허리에 힘주라고 그러고 발 모으라고 심지어 무릎도 이렇게 모으고 막 이래요. 조이면 여러분의 원하는 모양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적합한 그 스윙 모양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저는 처음에 어떤 분이 레슨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립도 안 알려줘요. 한번 잡고 싶은 대로 잡아보라고요. 이렇게 잡고 대충 어디서 본 분들은 이렇게 잡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흉내는 데요. 그럼 이걸 쳐 보라고 하면 여기서 막 치다가 이렇게 치고 막 그러죠. 그런데 한마디는 해요.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서만 액션을 취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른발과 백스윙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그립도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거의 베이스볼으로 베이스볼이라는 것도 모르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들어서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서만 이렇게 해보라고 해요. 오른쪽으로 날아가도 너무 잘했다. 즉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은 오른발 바깥쪽 그 다음에 왼발 바깥쪽에 대해서는 절대로 신경을 쓰지 않아야 잘 칠 수 있어요. 이게 뭔 괴변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백스윙. 백스윙을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 여기서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윙에 대한 어느 정도 배웠잖아요. 완전 모든 게 헐렁해야 돼요. 여기 있으면 발과 발 사이에서만 이런 식으로 쳤을 때 진정 여러분들의 색깔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구를 조립할 때 나사를 일단 다 풀어놔야 돼요. 여기도 꽉 조일 필요 없이 물론 붙어는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 가구 조립하는데 나사를 조여 놓는 건 뭐예요?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임은 있어야 되겠지. 근데 꽉이 아니라 그냥 거의 뭐 사람의 흉내를 낼 수 있는 정도. 이 상태에서 오른발에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치는 연습. 그리고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전에 털기라고 해서 표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털기는 사람 몸에서 가장 가속을 붙일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 상하 운동을 할 때는 어깨에서부터 저는 한 배꼽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좌우 또는 우좌 운동을 할 때는 오른 어깨부터 왼쪽 어깨 사이를 통과할 때 양손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오른손으로 한다면 이쪽이겠지만 이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깨 사이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발이 발 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어깨너비를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발과 발 사이가 어깨너비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통과할 때 느슨하게 쥐고 있다가 수건 잡을 때 우리가 수건 털 때 누가 꽉 잡고 있어. 느슨하게 잡고 있다가 탁 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가서 이런 식으로 터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일단 놓고 이 구간에서 집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만 순간순간 탁탁 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손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스피드도 만들지만 조향성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핸들을 이렇게 잡지만 이건 핸들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좌회전이 심하면 이렇게 돌렸던 걸 이만큼만 돌리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좌회전을 양보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트레일러는 어떻게 해요? 트레일러가 1차선에서 좌회전해야 된다.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오죠.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오니까 나는 그 트레일러 각을 하겠다. 그러면 우측으로 가서 돌아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지금은 스윙이 너무 엉망인 것 같죠? 자 보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이제 거의 마무리니까 제가 레슨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어르신들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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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야 저 할아버지 진짜 무서워. 스윙폼 완전 이상한데. 진짜 잘 쳐. 저는 그 관점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골퍼를 볼 때. 그. 임대몽님이 저한테 처음에 오셨을 때 딱 치는 거 하면. 대부분 다 오면 잘 쳐 보이려고 노력들 하시거든. 그러면 가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경 쓸 때 신경 안 쓰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될 때 신경 쓰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어디만 보냐면. 오른발과 왼발 사이만 봐요. 스윙이 이렇게 돼 있어도. 쫙 조여 놓고 가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없잖아요. 됐고 내려오세요. 이것만 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무슨 훈련을 하느냐. 스윙이고 뭐고 다 무시해. 무시하는 게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충 들고. 이것만 하세요. 그냥 대충 들고 이것만 하세요. 이렇게 흔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오른발에서 왼발 사이에. 스피드. 집중. 그리고 거기에만 신경 쓸 수 있는 손목 액션. 그런 것들에 대한. 소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겨드라인을 조이고 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딱 손수를 보면 로리 맥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스윙은. 진짜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평생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오히려 제가 지금 드리는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서 털어대는. 그 플렉스 스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플렉스. 요즘에 뭐. 헛슬. 뭐 스웩. 그 다음에 그 위에 플렉스 뭐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부드러운 느낌의 어떤 소울이 있는. 그런 느낌의 스윙일 때.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이잖아요. 이거는 아예 기능 불가해요. 그러니까 임대모 회원님이 이미 우리 구독자 분들. 우리 또 회원분들이 다 알아요. 너무 잘 치는 분이라는 것. 그럼 이제는. 지금 아직 타수가 80대 초반을 못 들어가 봤으니까. 제가 올해 볼 때. 올해는 좀 열심히 치시면 70대도 갈 것 같은데. 물론 쇼 게임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리면.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론 레슨을 다 드리고 이제 레슨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딱 앞에 카메라에서 보면 겨드랑이 붙이고. 이런 거를 배워요. 하면서 뭐 페이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프로치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들이 하는 거예요. 조여서 딱 조여서 하는. 근데 여러분들은 뭘 붙어야 되느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조는. 발과 발 사이라고 했죠. 그럼 공이 어디 있건 간에. 이쪽에 놔도 되고. 이쪽에 놔도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들었다가. 아우. 아우 귀찮아. 이쪽에서만. 그냥 툭툭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 교수가들이. 헤드 무게를 느껴라. 힘 빼라. 아니 지들이 다 붙여놔 놓고. 어. 그분들이 이렇게 쫙 힘 조개 모아라. 허리에 힘 줘라. 뭐 해 놓고. 헤드 무게를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몸이 좀 풀려있어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조여 나가는 게 정상적인 수행 방향인데. 완전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힘 빼고 풀어치는 곳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순간 질러야 되는 곳을 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프로치 조차도 내가 만약에 굴리겠다 하면. 이걸 뒤로 뺐다가 발 사이에서만 신경쓰고. 또. 예를 들면 그냥 띄워야 되겠다 하면. 들었다가 발 사이에서만 이렇게 신경쓰고. 이러면 터치가 나와요. 근데 이걸 갖다가 겨드랑이를 붙이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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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번째로 드리는 그 레슨은 뭐냐면. 어떻게 공이 날아가도 되니까. 어쨌든 잘 하시니까. 일단은 발과 발 사이에서 그냥 터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옥투를 배우셨잖아요. 옥투도 겨드랑이를 너무 조이려고 하지 말고 대충 보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간 터는 스윙을 했을 때 훨씬 부드럽게 나와요. 그런데 저한테 예를 들면 누군가가 라운드를 하자고 해서 같이 라운드를 같이 하는데. 딱 봤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치는 사람하고 조여서 치는 사람 둘 다 잘 친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더 긴장을 하냐면. 조여 치는 사람한테 긴장을 해요. 잘 친다는 가정 하에. 그러니까 공도 못 맞추는데 조이고 있는 사람은 뭐 그냥 완전히. 완전히. 이건데. 볼 스트라이킹이 좋은데 조이고 있어. 오히려 보면 우리가 막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는 사람이 훨씬 잘 칠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무너져요. 한 번씩. 왜냐하면 나사가 헐거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친다는 가정 하에. 그래서 롤이나 타이거나 그런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견고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PGA2호 선수 중에 풀려있다는 사람을 보면 정말 풀어서 치는 사람은 버바. 버바와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풀어 치는 편이죠. 그러니까 잘 칠 때는 엄청 잘 치고. 또 안 보일 때는 엄청 못 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장타를 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헐렁한 상태에서 빡 때리는데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수들이 그걸 못 하겠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이 허락을 안 해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저도.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회원분들하고 뭐. 우리 임대목 회원님과 같이. 내년쯤에는 임대목 회원님과 같이 70대를 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임대목 회원님과 같이 90개, 100개를 치는 분들하고 가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치죠. 왼쪽으로 갔네요. 이런 게 저는 싫은 거예요. 이런 게 싫어서 조여서. 그다음에 뭐 줄 조, 줄 당겨 아니면 꺾어. 찍어루에서 방향성을 늘 보장을 받으려고 조여치는 걸 하는 거예요. 선수들도 풀어 때려서 장타되어 나가잖아요. 그냥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 뭐 더스틴 존슨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한테 버금가게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해볼게요. 자, 뭐 거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당기는데 여기 안에서만 더. 네, 근데 지금은 당긴다는 것보다는 한번 그냥 털어보세요. 오건, 옥투가 섞이게. 팍! 그렇지. 근데 바닥은 건드려야죠. 하나, 둘. 이건 더 숙여야 돼요. 더 숙여야 돼요. 하나, 둘. 그렇죠. 쳐 보세요. 자, 너무 세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 지금도 약간 좀 늘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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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상을 넣었어요. 분명히 넣을 거니까요. 어때요? 한번 더 해보세요. 다른 데서 잡념이 안 좋으세요. 그냥 대충 들었다가, 아우 귀찮아. 발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연습 스윙 할 때 두 번은 바닥을 못 맞췄죠? 그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바닥 높이는 허리를 좀 부드럽게, 허리도 우리가 여기만 헐렁한 게 아니에요. 허리, 무릎 다 헐렁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막 찾아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팔은 헐렁하게 하고 허리 힘주고 있으면 업다운이 되게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다시. 힘이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완전 헐렁하게. 아우 귀찮아. 세 개 앉혀도 돼요. 자세도 필요 없어요. 하나, 가만히 계세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윙을 할 때 약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도 돼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타이밍, 어찌 보면 이건 타이밍 훈련이에요. 타이밍만 찾아내면 그때부터 내가 핸들을 삭삭삭삭 조절하면서 방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임대봉 회원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타이트한 스윙은 별로 현재로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우 귀찮아. 지금도 너무 준비가 진지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주 잘 쳤어요. 몸에 힘이 들어가요. 아니요. 그 순간만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다시. 자 준비 시간 좀 줄이고. 둘. 빵. 그렇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거리가 이렇게 치면 무지하게 늘어나요. 다시. 다시.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거리는 상까지 없더라구요. 약간은 나가면 좋지만 컨트롤이 먼저에요. 둘, 셋, 빵. 그렇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서 뚱, 땅, 빵. 뚱, 땅, 빵. 꼭 이 리듬을 하라는 건 아닌데 벌써 약간 스윙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벌써. 근데 여기서 이게 아니라 약간 흔들, 흔들, 빵. 그래서 제가 보통 보면 제 영상 보면 한 번 제가 탁 튀기고 빠지거든요. 백이. 그게 그런 리듬이에요. 다시. 응. 각자의 습관들이 다 있거든. 뭐 더스틴은 한 번 밀었다가 나가고. 네. 헐렁하게. 순간 집중. 발과 발 사이. 빵. 어때요? 진짜 편하죠? 네. 진짜 편하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윙하는 분들을 보면 고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드라이버 한번 쳐볼까요? 고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고수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중수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치면 잘 치는 사람. 나는 겨드랑이 조이고 해야 하고. 그리고 이건 이거랑 똑같은 거야. PGA 투어 보면 선수들이 직진으로 때립니까? 아니면 드로우 페이드 칩니까? 코스마다. 코스마다 치는데 선수들이 직진을 못 치니까 그걸 치는 거예요. 아니 똑바로 칠 수 있으면 똑바로 치지 뭐하러 돌려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쟤들은 똑바로 치는 건 무조건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훨씬 어려운 드로우 페이드를 치는 거예요. 똑바로 못 치니까 그걸 치는 거라니까요. 골프는 뭐하러 묘기를 부려요. 예술 점수가 없는데. 쉽게 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프로들이 치고 뭐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똑바로 쳐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느슨하게 치면 이게 프로야. 프로 저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단단한 스윙부터 해야 돼요. 천만의 말씀 평생 고생합니다. 진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면 하세요. 하는데 뭐 조여라. 무슨 허리 힘줘라. 이거 말하는 데서 레슨 받을 바에는 그냥 혼자 하세요. 혼자. 이 영상만 계속 천 번만, 아니 천 번만 필요 없지. 열 번만 돌려보세요. 그러면 골프가 진짜 이건데. 사실은 제가 지금 임대목님 아내분이 같이 오셨거든요. 아내가 오셨는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레슨을 이걸 똑같이 해드렸어요. 금방 배워요. 초보 골프인데 금방 배워요. 금방 배워요.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부끼리 다투지 말라고요. 아시죠? 화목하지만. 하나, 둘, 방. 멀리 치려고 하지 말고. 아니야. 멀리 치라지 말고. 죄송합니다. 매력 없어요. 매력 없어요. 하나, 방. 그렇지. 좋아요. 오른쪽, 왼쪽 날아가도 돼요. 그렇다면 억지로 살살 칠 필요는 없어요. 둘, 셋, 방. 둘, 셋, 방. 둘, 셋, 방. 둘, 셋, 방. 좋아요. 퉁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체중, 힘. 그런 걸 다. 근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밸런스가 좋아요. 거의 스트레이트 볼을 때렸어요. 자 다시. 느슨하게 이렇게 잘 치면 안 되는데. 그냥 발과 발 사이만. 아우 귀찮아. 좋아요. 이것도 너무 잘 친 거예요. 이것도 너무너무 잘 친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도 쳐보고 오른쪽으로도 쳐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언제부터 프로들처럼 시도할 수 있나요? 제가 그랬어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약간 와이프 분 레슨을 좀 해드리면서 1년은 해라. 그래서 1년 동안 고생도 좀 해보고 공도 한번 죽여보고 오비도 내보고 헤저도 빠뜨려 보고 그렇게 해라. 그러고 나서 점점 내 스타일이 어떤지를 알면서 조여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가구의 모양은 짜여 있지만 그거는 가구는 어떤 성격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우린 모르잖아요. 우리의 가구는 몰라요. 그러면 이쪽 조여 보고 이쪽 조여 보고 이쪽 조여 보고 이쪽 조여 보고 이쪽 조여 보면서 나의 스윙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거지. 꽉 조여 놓고 거기에서부터 뭘 만든다? 이미 끝난 건데. 더 어렵죠. 자 다시. 이미 나사를 박아놨는데 풀어버리면 그쪽은 이제 나사 쪽이 안에 그 구멍이 되게 헐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막 덜렁거릴 거 아니야. 견고함도 빠지고. 자 다시. 아이고 드라이버죠. 자 라스트. 헐렁하게. 둘. 셋. 빡. 둘. 빡. 셋.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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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들이 이렇게 조여 치니까 여러분들이 조여 치는 게 아닌 거예요. 프로들은 헐렁하게 치다가 점점점점 어디어디 조여 가면서 프로가 스윙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 조이는 포인트가 달라요. 그 사람들의 스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따라해요. 말도 안 되게. 여러분들은 지금 침대가 필요한데 협탁을 조립하고 있는 거고 식탁이 필요한데 거기다가 다른 의자를 조립하고 있는 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게 아니다. 저는 가구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약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아주 성공적으로 임대문님과 3주간의 3세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음에는 임대문님과 잘 치는 분 말고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분들도 제가 초대를 하고 훨씬 잘 치는 분도 초대하고 여성분들도 초대해서 3세판 아니면 단판 승부 그런 걸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소감은 스윙 자체가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힘들지 않고도 칠 수 있는 느낌이 일단 찾아서 너무 좋고요. 처음에 의뢰드린 게 쉔크하고 드라이버 푸쉬 오비스였는데 그건 확실히 027로도 잡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필드에 가서 제가 소감을 한번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필드를 가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가 블랙 멤버십과 블루 멤버십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지금 3월 1일이죠. 오늘이 일요일인데 다음 주 3월 8일 날 이 영상이 나가겠지만 사실 모시고 나가려고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달 멤버십 필을 내셔야 되는데 제가 못 모시고 나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잠정, 블루하고 블랙은 없애서 보류를 했습니다. 뭐 그런 게 다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 레드 멤버십, 화이트 멤버십도 얼마든지 여러분과 동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멤버십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지금 그냥 구독하고 계시거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꼭 가입해 보세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내용의 영상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구독한 분들하고 멤버하고 또는 구독 안 한 분들하고 차이를 두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정말 성공적으로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리고 참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분을 이렇게 모셔서 촬영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기쁜 기억이고 추억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저희 패밀리로서 옥팸으로서 이렇게 업에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을 텐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도 이제 임대묵 하면 이제 전국에서 거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막 함께 치시더라도 에이 이병호한테 배우는데 그거밖에 왔대? 막 이렇게 핀잔도 줘보시고 오 배웠더니 장난 아닌데? 이런 말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좀 더 더 재미있는 그런 분들 아니면 더 재미있는 그런 기획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병호 골프학교 이병호 옥이었고요. 네, 임대묵이었습니다. 옥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대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удь her